몽골의 건국자 진기즉한이 이루었던 수많은 업적과 대규모 학살들은 현재까지도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평가되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존재했는데요. 바로 그가 대체 어디에 묻혀있냐는 물음이었죠. 1227년 8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진기즉한의 무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의심지어 곳곳을 샅샅이 뒤졌으나 작은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기즉한의 무덤에 대한 기록은 몽골의 옛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진기즉한은 자신의 무덤이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부하들에게 무덤의 어떠한 표식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에 진기즉한의 부하들은 그를 묻으러 가는 길에 보이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죽여 없앴다. 진기즉한을 묻고 난 뒤에는 천마리의 말들로 그 위를 달려 흔적을 지웠다. 이것은 진기즉한의 무덤에 대한 가장 유명한 전설이자 기록입니다. 비밀스럽게 묻힌 그의 무덤에 대한 대목은 다른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모든 대칸과 진기즉한 종족의 족장은 알타이라는 높은 산에 안장되는 것이 불변의 관습이었다. 그들은 어디에서 죽든 알타이 산으로 반드시 옮겨졌다. 알타이 산맥은 러시아와 옹골, 카자흐스탄에 위치한 높고 방대한 산맥으로 어머니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르코 폴로는 이와 관련한 더 흥미로운 이야기도 기록해놓았는데요. 진기즉한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2천명의 노예들은 그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이 군인들은 다른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또다시 죽임을 당하였다. 최후로 남은 군인들은 스스로 자결함으로써 군주가 숨기고 싶어했던 무덤의 비밀을 간직하였다. 또한 전설에 따르면 최후의 군인들이 자결하기 전 무덤 바로 위로 강줄기를 틀어 흐르게 하였다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마르코 폴로가 언급한 알타이 산맥은 너무 넓어 한 곳만을 특정하기 어려운데요. 앞서 소개한 기록들로 유치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진기즉한의 무덤을 아는 이들은 당시 모두 죽었다는 것. 그가 묻힌 곳은 천마리의 말들이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넓은 평지였다는 것. 무덤 위로 강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이죠. 그의 무덤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몽골의 전설을 연구한 일본의 고고학자 가토 신페이는 진기즉한의 무덤에 대한 한 가지 흥미로운 기록을 더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진기즉한이 죽을 때 어린 낙타 한 마리를 같이 묻었는데 이후 어미 낙타가 그곳으로 찾아가 자주 울고는 하였다. 칸의 후예들은 그곳을 그의 무덤이라 여겼다. 가토는 몽골의 전설에 언급되는 이곳이 진기즉한의 실제 무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습니다. 무덤의 위치를 아는 이들은 모두 죽었지만 어미 낙타의 모성애로 인해 그 위치가 다시 드러났던 것일까요? 하지만 해당 전설 또한 정확한 장소에 언급은 없었죠. 진기즉한의 무덤의 위치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이 기록된 것은 역사상 딱 한 건이 존재했습니다. 몽골족 원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원사에 나와 있는 장기련곡이라는 네 글자뿐이었는데요. 기련곡에 묻혔다는 뜻의 이 네 글자는 진기즉한의 무덤을 유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그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련곡은 현재 남아있지 않은 지명으로 그곳이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기련곡의 위치에 대해서는 몽골, 중국, 러시아 등 각국의 의견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예상 위치는 크게 세 곳으로 추려지는데요. 생전 진기즉한이 좋아해 즐겨 찾았으며 훗날 자신이 죽으면 이곳에 묻어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는 부륵한 산, 진기즉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능이 존재하는 포두, 진기즉한의 고향인 델리온, 볼다. 하지만 세 지역 모두 각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세심하게 탐사되었음에도 무덤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02년 8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존 우주 교수가 이끄는 발굴단이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북동쪽으로 320km 떨어진 우글룩 칭골헤렘의 한 언덕에서 기원은 알 수 없는 돌성체를 발견해낸 것인데요. 3m 높이의 돌성체는 무려 3km 이상 이어져 있었으며 특정 지역을 성곽처럼 감싸고 있었죠. 우글룩 칭골헤렘은 진기즉한의 주요 활동 무대이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에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되었고 성체 인근에서 인골 및 말 등의 동물뼈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존은 이것이 진기즉한 전설 속에 등장하는 순장 흔적이라고 확신 발굴에 더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느닷없이 땅속에서 튀어나온 독사무리에 의해 작업인부들이 뱀에 물리는 사고들이 벌어지거나 잘 걷은 차가 갑자기 전복되어 사고가 나는 등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은 것이죠. 이에 몽골 사람들은 투탕 카멘의 저주처럼 진기즉한의 무덤을 파헤치려한 발굴단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몽골인들 사이에 내려오는 전설 중에는 위대한 지배자의 무덤이 열리면 세계는 열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기도 한데요. 설상가상으로 몽골의 전 총리였던 다시인 비암바수렌이 진기즉한이 잠든 신성한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몽골 대통령과 몽골 언론에 보내면서 발굴단에 대한 몽골의 비난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창시자가 영면을 방해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몽골의 학자들 또한 포손들이 자신을 찾아주기를 원했다면 그가 신호를 남겼을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린 간의 뜻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죠. 결국 발굴단은 큰 수학 없이 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 우주 교수는 이에 대해 굉장히 아쉬워하며 훗날을 기약했지만 발굴은 다시 재개되지 못하였죠. 2015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엘버트 린 박사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2010년부터 약 5년간 진기즉한의 무덤을 추적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요. 그는 진기즉한의 매장지로 추정되는 6천 제곱킬로미터 지역을 토대로 인공위성과 무인기 등을 활용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죠. 이를 통해 얻은 8만 4천여 장에 달하는 위성 사진 등을 바탕으로 지형적 특이점들을 추렸고 이에 진기즉한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은 특이 지점들을 55곳으로 추릴 수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엘버트 린 박사는 최종적으로 추린 55곳 안에 진기즉한의 무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강한 확신을 드러냈는데요. 최대한 압축한 리스트였음에도 수십 곳에 달하는 지형이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탐사가 모두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몽골 내부의 여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도 모든 지점을 조사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합니다. 진기즉한의 무덤을 찾기 위한 도전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86세의 탐험가 앨런 니콜스는 생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여정을 진기즉한의 무덤에 걸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연구를 토대로 진기즉한이 묻혀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산 일대를 마운틴 X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그는 마운틴 X의 지형 아래에서 일반적인 대지의 특성과 다른 변칙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죠. 앨런은 탐험을 위해 직접 몽골로 향했으며 진기즉한이 사망한 곳으로 추정되는 닝샤의 류판 산맥에서부터 마운틴 X까지 그를 역추적하는 탐험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진기즉한이 죽은 뒤에 옮겨졌을 거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그 경로를 실제로 역추적하는 작업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적이 없었죠. 앨런은 과연 진기즉한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몽골에서는 숫자 9를 최고로 여기며 81은 하늘을 뜻한다. 진기즉한의 무덤은 9개씩 9단의 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3개의 층을 더 쌓아 올렸다고 한다. 81개의 계단을 오르고도 3개의 계단이 더 있으니 진기즉한의 무덤은 하늘보다도 높은 곳에 있어 감히 우리들이 찾을 수 없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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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